1호 사정을 두었다가는 주장대로 찌를 테니 각별히 매우 쳐라 어느 안전이라 1호 사정을 두어리까 당장 뼈를 들어올리리다 집정사령 거동을 보아라 형정한 어람을 덤숲 아르다가 둥둘 밑에 가 차라라라라라 펼쳐 놓고 형정 얼굴은 이 놈도 잡고 뜨끈 등정 저 놈도 잡고 어느 끈거려 그 중 정신 좋은 놈 골라 잡고 갓을 숙여 대상을 가리고 이에 춘향아 한두 대만 견디어라 내 솜씨로 살려주마 꼼짝꼼짝 마라 뼈 부러지르르 내 후 후쳐라 이 놈 이 놈 이 놈 부러진 형정 가지만 공중으로 페라라라라라라라라 둥둘 밑에 가 따루 아ía자 책들이 일표한 당신의 마음이 무중사하려는디 일개 형장이 웬 말이오 사짜란 슬 땅 번쳐노니 사대부어 사또님이 사계사를 부르시오 사지를 찢으소 사대불에다 걸터고 깨두가 맑먹고 보관이오 웃자란 슬 부쳐노니 운마루어 호신사투어 우륜을 밝히시오 운빼불망 우린 당군 오실 달자만 기대리요 육자란 슬 부쳐노니 욕부어 맺힌 방음 육신을 너무 가네요 십자란 슬 부쳐노니 십장가로 아르르다 십실지급 적은 물로 청중을 잇삽더니 우리 남은 교방청이 요랭이 없으리까 이제라 이제라도 욕이 못 미추노 혼빈 혼빈 정찰로 높이 떠서 도련님 점든 창조 운대라 법은 길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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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